자, 가보죠 어, 염분이 많아, 많아 어, 많아 채워주는 거야 소금을 먹어야 돼 소금을 먹어야 돼 뭐지? 너도 우리 편으로 만들어주지 자! 면역이야 자, 염분 파이어맨으로부터 버거를 얻으세요 이 놈들... 그냥 죽을듯이 이걸 먹으면 어, 뼈 허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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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마의 키스 화형폭탄을 던지세요 허허... 허허... 허허 제가 생일이 없었어 악마의 키스 자회가 stuff ấn 와아 잠깐만 정실 없어 와 피까지는 속도 봐 아무 생각 없이 게임을 하면 안되겠다 일길이 맞지? 기념비 사무으로 가서 그녀를 찾으세요 콤스톡 센터 지붕 어 이 게임 PC 게임이야 시즌패스 보상으로 4개의 장비 사무평면 보상으로 3개의 장비 왜 이렇게 많아 역시 세일할 새 게임을 사야돼 왜 이렇게 계속 따라오는거야 왜 이렇게 계속 따라오는거야 잠깐 이거 뭐야 아 뭐 이런걸 또 방어막 염분 방어막 이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주시나 역시 시즌패스야 어 근접 공격을 당한 적들이 넘어집니다 음 좋았어 이거 아주 좋은데? 어 복서포원을 발견시 추가로 돈을 줍니다 크으 크으 빙위에 걸린 적을 죽이면 그 적이 폭발합니다 야 아 햇빛이 이동속도가 상승 크으 뭐 이런걸 다 이게 핸디맨에게 입히는 피해가 50% 증가 야 일단 죽을 시작하는구만 과자료를 섭취시 3초동안 이동속도 50% 증가 크으 금괴 야 돈주는거 봐 아 여기 또 있구나 어 근접 공격시 적을 70% 확률로 스턴 야 이거 스카이라인에서 공격시 무기 데미지 50% 어 모든 무기 탄창 용량 75% 야 시즌패스의 위력인가 비거함정으로부터 적을 사살 시 70% 확률로 적의 무기가 몇초동안 아군이 이야 부위당 하나밖에 착용 못한다고? 안돼 그러네 아 안돼 잠깐만 근접 공격 당한 적들이 어 배신자 하나밖에 못하네 적을 죽이면 그 적이 폭발합니다 덤이여 덤 어 어 뭘로 하지? 근접 공격 아 좌 배신자로 하겠어 쩌 쩌 쩌 쩌 쩌 와 이거 하나밖에 못하네 아 이렇게 많은거 같잖아 쩌 하나밖에 못하다니 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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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턴 당한, 근접공격 시 이게 낫지? 당뇨 3초간 이동속도 모든, 그래 근접공격 다 넘어집니다. 빙, 어... 일단은 없으니까 배신자 빙의에 걸린 적을 죽이면 그 적이 폭발 햇빛이 이동속도 증가 핸디맨 차용자 일단 회피로 해 일단 회피로 해 체력 증강, 방어막 염분, 염분 방어막 이렇게, 왜 이렇게 많이 주지? 아니, 좀 어느 적 작작져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주면 이거? 방어막 방어막 뭐였어? 또 없나? 또 없나? 더 없나? 아냐, 아냐, 이것만 있을리가 없어 분명히 더 있을거야 아, 그러게, 너무 부담되는데? 이렇게나 많이 주다니? 여기 숨겨져있나? 여기 숨겨져있나? 다시orphaine 또 없나 entry 복사편을 주우면 돈을 많이 준다 companies 금괴 하나 더 와있었다고? 야 니네 참 눈이 좋아 어디보자 이건 담배거든? 금괴가 금괴가 어디 있을까 여기도 돈이 있었네 담배 피는데 아니야 아 잠깐 이것 좀 뒤지고 여기 진짜 돈이 다 있네 여기가 담배 피는데 담배보고 금괴라고 한 거구나 넌 블랙이야 원래 남자라면 자기야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넌 블랙이야 너 때문에 10초간 아니 아니 거의 한 20초간 많은 사람들이 낚였어 골드위즈머니 몰라? 뭐야 신난다 기관층이다 남자의 무기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안개가 너무 껴가지고 안개가 껴있으면 적들도 날 못보겠지? 받아라 들어와 들어와 아 근데 탄소비가 너무 심한데? 인피린트는 카빈 갑이라고? 근데 카빈이 지금 없잖아 오렌지 카빈이 지금 나오는 게 아닌가 보구나 카빈은 지금 나오는 게 아닌가 보구나 진짜 좋네 깜짝깜짝 아 타냐 뭐야뭐야 깜짝깜짝 깜짝 야 권총이 무슨 시즌패스가 좋긴 좋구나 자비가 없어 오 나 이런 놈이야 아 판이 소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권총 빼고는 기념비 선물 가서 그녀를 찾으세요 이게 내 임문데 여기로 올라타 어 이거 어려운 맞아 돈 딴 건 몰라도 돈은 무조건 갖고 와야 돼 이게 세제지 이 어린 네그로들은 어떻게 처리해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돈 내놔 아 아 팀 그들이 쫓던 사람 아 아 내가 죽여버릴 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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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기다려 정치 나홍방장이야 응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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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개사기라니 이건 나의 실력이라고 잇賓 내구나 이거나 바다 이생끼야 이거나 바다 아 면역이구나 잠깐만 기다려 어 얘 왜 이렇게 쎄니? 어 쟤 왜 이렇게 쎄니? 그래 근접 공개 더 나을까? 한번 해보자 어 근데 죽었어 근접이 다 나았겠다 못내놔 흠흠흠흠 업그레이드는 상점에서 할 수 있나? 체력 회복제 염분 염분 기관총탄약 여기서는 못하네 업그레이드는 어디서 할 수 있지? 핫도그 체력 아 아 따로 기계가 있어? 모르니까 물어본거지 야 근데 권총 이거 대박이다 이거 존나 세다 여기 맞나? 까마귀 형제 갈수록 어려워진다고? 초반은 원래 쉽겠지 쉴드가 먼저 까이고 나서 이제 체력이 까이는거네 현질이라니 너네들도 시즌패스 구입해라 많이 준다 일단 죽고 시작해 아 진정공격이 그렇게 세다지? 그래 머리에 총을 한 대 맞으면 죽는게 저사람 인간인인가? 상관없어 어차피 얘네들이랑 친구잖아 다 나쁜놈이야 인내 고인은 전부를 죽인다 이 길이 아닌데? 어? 이 길이 아닌데? 와 돈이 쌓이고 있구나 이 돈으로 나중에 다 업그레이드를 할거야 죽어 이 새끼야 죽어 이 새끼야 다 죽여버렸어 너 죽어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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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말려버릴거야 야 이거 진짜 근정공격이 대박 대박사기인데? 자 여기서 또 염분을 채우고 피도 먹고 가 이 새끼야 가 이 새끼야 어 뭐야 빤딱 다 달았나봐 전기가 이제 안돼 안되긴 뭐가 안돼 안되긴 뭐가 안돼 안되긴 뭐가 안돼 이건 사이드 퀘스트를 통해 귀중한 아이템을 챙길 수 있어요 사이드 열쇠에 맞는 자물쇠를 찾으세요 아이 나 이거 어 방어막 염분 방어막 방어막 무조건 방어막으로 가야돼 방어막은 그냥 다시 또 이렇게 까인 다음에 채울 수 있지만 체력 올리는 거야 뭐 염분이 좋긴 염분은 이제 후방 가서 올리면 돼 오후 1시쯤에 학살극이 시작되었다는데 그 범인이 바로 나지 그 범인이 바로 나지 기념비 섬으로 가서 그녀를 찾아야 되는데 난 그녀가 누군지도 모르고 가는데 가는데 야 이 총 진짜 대박이구나 예쁘니까 그냥 가라고? 알았어 니는 다 한번 한번씩 이 게임을 해봤나봐 난 전혀 기억이 안나는데 너지 돈 내놔 아야 이거 아니구나 돈 내놔 야 이거 좋네 무조건 던지면 돈을 내놓다니 염분 자 염분 어 이것도 술을 먹으면 염분 아 체력이구나 염분이 까지고 체력이 그러네 담배를 피면 아 잠깐 몸에 나쁜 거를 먹으면 염분이 차고 체력이 내려가고 이런 시스템이네 바이오슈크 1,2처럼 내 가족에게 돌아다니라 어 뭐야 흠 드디어 나왔나 니가 대빵인가? 내 너에게 정의의 칼날을 꽂아주지 용감한 삐약이야 고맙다 악마의 키스를 장비하고 빵 아하 아하 이미 밤샤 이새끼야 끝났어 뭐지 새로운 체력이 메이플스토리 할 때 애들이 왜 현질을 하는 줄 아나? 초딩들조차 컨트롤러 문제 아니야 무조건 템빨이지 이케 이 게임은 게임플레이 보다 스토리가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스토리에 치중을 하는 겁니다 오우야 보상 봐 아 간다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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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쏜다 뭐해 아아아악 뭐야 이거 적을 죽이지는 못하잖아 Jahrh 저걸 잠깐 기절시킬 수..만 있지 저걸 죽일 순 없네 그러면 내가 아까 그... 악마의 소화니까 그 원래 어...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잠깐 원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가리빵, 나를 오늘 불러서 전화해서 제 화목을 한다고 할 수 있겠지? 내가, 그 남자는 대중 5.10 문의 사이 있겠지? 내가 지금 후자의 인도인인 것 같고, 그럼 제가 아버지, 당신의 종이 1,000원으로 정렬을 할 수 있겠지? 그지 않지, 너는 왜, 저에게? 내가, 내가, 나는, 그리고 그는, 그는, 내가, 내가 봤을 때, 그리고, 100%가 완료됩니다. 어? 이거 뭐야? 아...뭐 이렇게... 아휴...이 참... 근접공격시에 70%의 확률로 적을 불태웁니다. 70% 확률이나 이제 전기도 모자라서 불이 나온단 말인가? 야...이제 뭐 불이 나오고 막... 유리의 셰프는 아나티스트는 cat-pastica 아니면 reflex peuvent Tank Keith 빛니지 내가 봤을때 dead 주의사 leap 악을 가까이 흩을 개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.. 잘vu.. 그들은 왜 깊은지.. 하나까 sag이.. 그들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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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들의 눈을 봐야해? 그들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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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들의 눈을 봐야해 그들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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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들에게 잘게임.. 그들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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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들이도 그들은 그들은 그들에게 조용하겠다는 것.. 쟤악!! 눔노라.. 그렇지.. 난 사람 죽일 생각 없었어 니네가 이 여자를 죽인거야 니네가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내가 공격한거야 이건 정당방이야 닌다 봤지? 정당방이야 이건